지진 속보입니다. 바누아토와 뉴질랜드에서 최근 계속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으며 페루에서 어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오가사와라 제도의 신발지진 그리고 이상진역 등의 지진들이 발생 후에 대만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일본의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에는 초승달입니다. 또한 최근 이즈제도에서 규모 5.7의 무감지진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1월 29일 오전에 규슈가고시마현 사스마 지역에서 연속 어급번의 분발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8월 16일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100년 만에 해저화산인 후쿠토쿠파노바가 분연히 17km까지 치솟은 날의 이곳에서 지진이 시작하여 잠잠하다가 11월 17일부터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소산과 사쿠라지마를 포함한 규슈 지역 화산들의 폭발과 2주 5시 막 하코네 화산의 산채팽판과 더불어서 규슈 지역의 대지진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던 가운데 나온 오늘의 지진은 큰 위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규슈 구마모토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면서 규슈 지역에 대한 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호카이도 네무로에서도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일본을 위아래에서 누르는 형국의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또한 위아래에서 평형을 잡아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제 11월 28일 일요일에 일본에서는 5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후쿠시마 현 아바다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17일에도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8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후쿠시마 아바다에서는 1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지진은 나가노현 북부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8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나가노현 북부에서는 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진은 야만아시안 동부 호지국구에서 또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호지산에서 12월 4일 초승달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을 한 것은 안 좋은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2021년 4월 12일부터 현재까지 10번의 지진이 호지산에서 발생 중이며 특이점은 오가사와라제도에서 100년 만에 해저화산인 후쿠토쿠코노바가 9년이 17km까지 치솟은 8월 16일 이틀 후인 8월 18일 지진 발생 이후 오늘까지 5번 호지산에서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야만아시안과 가나가와 현 경계 부근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지산이 있고 사가미 트로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지진은 지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지진은 11월 13일에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2주 전입니다. 2주 사이클로 지진이 발생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10월 7일 도쿄 진도 5강 수도지카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의 진원지와도 가깝습니다. 28일 지진의 지바현과 야만아시안의 연속 지진에 도쿄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수도지카 지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